안녕하세요 최시팬 여러분 앙크티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리뷰는 아니고요. 챔피언스 리그가 곧 펼쳐지는데 그 조별 조추첨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수월한 팀에 걸려서 리그도 지금 램파드 감독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버거울 텐데 챔스만이라도 조금 수월하게 돼서 리그에 좀 집중하는 그런 좀 편한 그런 조추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추첨이 끝났는데 살짝 애매합니다. 첼시, 아약스, 발렌시아, 닛이 걸렸는데 아약스는 예전 전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트를 받았던 미넨이나 돌문, 레알, 에이티 정말 강팀들을 전부 피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아약스 이 포트 걸린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체윤는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합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예전 전력이 아니죠. 대웅, 데이트 전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예전 전력은 아닙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추하이가 임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봤는데 발렌시아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3포트를 받았던 인테르나 리옹이나 레버쿠젠보다는 조금 수월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가인 선수를 체육에서 상대팀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포트의 최약체이긴 합니다. 그냥 전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릴은 최약체입니다. 페페도 없고 가장 해볼 만한 그러니까 이 4명의 팀 중에 가장 해볼 만한 팀이긴 하지만 릴도 역시 도깨비 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H조도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조를 보면 토트넘이 조금 올림피아 코스도 있고 뭐 미넨이라는 강팀도 있어서 조금 까다롭고요. F조가 아무래도 프라하를 제한 프라하 보드진들은 웃더라고요. 그래서 바셀, 돌문, 인테르가 붙는 F조가 일단 최강의 죽음의 조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시티 정도가 아틀랜타가 좀 까다롭다곤 하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한 조를 받았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모태불조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1위까지 탐낼 수 있고 그건 물론 아약스와 발렌시아 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충분히 탐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긴장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죽음의 조에 걸리진 않아서 램파드가 조금 더 챔스와 리그를 잘 운영한다면 충분히 16강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밤인데요. 7시 조추점을 보느냐고 늦게 주무신 분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앙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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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